판테온을 위한 노래 아 좋아 좋았어 저는 판테온을 합니다 리메이크가 되었다고 하죠 다 뒤졌어 불사올라 날 정렬의 힘이여 태어나라 솔라 파워 자 판테온 하러 갑시다 자 판테온은 뭐 드는게 좋을까요 아 텔포요 룸같은 경우에는 어 도벽 어 아니에요 전복자요 칼달비 어떤 어떡하지 엎드려 뻗쳐있을래요 저기 나가서 아 죄송합니다 강화 WH궁 터진다고요 아 리울리 그럼 전복자 들어야지 룰루 아 빵태운이 없네 아 뭐야 아 뭐야 아이고 스킨이 없다 괜찮다 빵태운이 없어도 난 괜찮다 내 빵셔틀이 될 준비가 되었느냐 가른 지금 제 방에서라도 이제 빵셔틀을 시키는 사람 있으면은 나가 죽으세요 부탁드릴게요 빵은 직접 사드세요 여러분 우 우 우 판테온은 노 빠꾸지 우 우 우 우 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10번 개인들 자 가봅시다 판테온 아하하 살려주세요 아하하 살려주세요 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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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들 서포트 아 이게 탑 가면은 게임이 너무 터질까봐 서포트 시켜주려고 하는거야 씻으세요 나 씻고 왔어요 자 가봅시다 어때 어 어 나 너무 아파요 한 대 톡 치고 아싸 나 킬 먹었다 야호 탱 서포트인가요 딜 서포트인가요 아 딜 서포트이죠 와 몇 대 맞았다고 이렇게 아프지 아 이거 파이크가 와줘야되는데 야호 어이 헐 나야 타겟팅이 나야 타겟팅이 요호 아 이거 서포트를 위해 태어났다 나중에 PC방 이벤트 해가지고 나랑 PC방 가기도 해야지 대신 우리 동네까지 와야되요 야 어어 진짜 진짜 너무 아프다 와 다 맞고 다 막네 와 파이크님은 맞아야되는데 에허허eten 와 안써 등 paragraphs이 들어가서 잡아볼까 오오오오오오오오 으아 와 190달 wäreic 피 나는것 보솨 그냥 퀴도 한번 맞춰 볼께요 맞을 생각을 안하네 음... 대... 후우 아싸! 쩔 1킥 쇼오오! 와악!! 킥달!! 흥흥흥 죄송합니다, 선생님 아 맞다! 나! 아이고! 다 서포트이죠? 어 좆았다 나 이거 업그레이드 아직도 안했다 몰라 우리팀 원대리 아무 말 안하니깐 괜찮은 것 같아요 뭐야 아 드레이븐 나 없을때 설치면 없다 이게 뻔하지만 여기 한번 숨어볼게요 올 오 이게 뻔한데 어쨌든 됐다 우루루룡 우룽 웅 웅 음 음 으음 아핳하하 아 누구세요? 일반 게임이나 랭 게임이랑 스코어 뭐야 아 뭐야 신바를... 아 맞다 맞다 서포트이지 큰일날 뻔했네요 이거 사야 돼 아니 서포트인데 이거 안사면은 쓰레기 어 선생님 저도 가고 있어요 뭐야 어? 헛 조질까? 이거? 치킨 이거 왜저러지? 아오!! 이!이이이 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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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임 이거 한테만 한번 거 Centers 아프겠지? 위잉 다시 왔지롱 알았어x3 알았어x5 위잉 다시 왔지롱 아하 알았어x4 뭐야 쟤네 끝이 없어요 헐 조졌다 조졌다 내가 즐기고 있었다면 우리 팀이 위험에 빠졌어요 자 치킨 치킨 같이 잡자 일로와볼래? 오! 오! 야하하하하 치킨 잡았다 나이스 복스 어 이제부터 치킨 다시 먹어도 된다 비~~ 빵~~ 빙빵빵빵빵빵 오케이 나이스샷 역시 빵태원이니까 빵빵해 줘야되요 빵빵빵빵빵! 여호호호호호dd 지지이이이 아.. 승리에 취한다.